자 자 동선! 약간 보기 약간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? 자 가자! 어 약간 미소 이상해 미소 이상해서 어 은주! 어버게 하고 있어 맞아 미소야 어디 가는거야! 미소야!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맞아요? 약간 대형이 틀어진거 같은데 제대로 제대로 모양이 아니라고 틀렸어 지금 묶였잖아요 지금 하하하 제대로 해야지! 난리가 나서 좀 난리가 났어 앤드로 지금 쇼케이스야 쇼케이스!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임만 남임만 아 근데 진짜 지적 어